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저는 초밥을 먹고 싶어요. 동사의 맛의 형을 이용해서 하고 싶다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에 다이를 붙이면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이 뒤에 데스를 붙이면 눕힌말이 됩니다. 다이는 형용사의 변형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시부야에 가고 싶습니다.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시부야에 가고 싶습니다.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시부야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푹 쉬고 싶네요. 그러게요. 쉬고 싶네요. 今日はゆっくり休みたいですね. そうですね.休みたいですね. 오늘은 푹 쉬고 싶네요. 그러게요. 쉬고 싶네요. 오늘은 푹 쉬고 싶네요. 그러게요. 쉬고 싶네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새 카메라 를 사고 싶어요. 요즘 새 카메라 를 사고 싶어요. 오늘은 애인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은 애인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은 애인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何가飲みたいですか? コーヒーが飲みたいです.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何가飲みたいですか? コーヒーが飲みたいです.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何가飲みたいですか? コーヒーが飲みたいです.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田中さんと結婚したいです. 田中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田中さんと結婚したいです. 다나카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다나카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일은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네,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네,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네, 배우고 싶어요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이거 추천해요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추천해요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이거 추천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